에센셜 361번부터 370번 설명합니다. 그 마이스트로 거장이 말했다. 뭐라고? By the time he was 11. 그가 11살이었을 무렵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야 되고 By the time은 그냥 주어가 동사할 무렵에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그가 11살 또는 12살이었을 무렵에 그 어린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가 지휘자나 거장 이거잖아? 음악에서, 뮤지컬에서 지휘자 하는 분 그 거장이 오케스트라에서 말했다. 그 영, 버추, 소는 당연히 거장 이 정도의 의미인데 몰라도 되는 단어야 어린 거장이 포제에스트 소유했다고 뭐를 한 가지를 워 가운데 한 가지 가장 훌륭한 테크닉들 중에서 원 한 가지 오브 세 가지의 의미, 기본적인 의미 세 가지 기억나지? 뭐뭐의, 뭐뭐 중에서, 뭐뭐에 관한 뭐뭐의, 뭐뭐 중에서, 뭐뭐에 관한 알았지? 오버타임 모든 시대, 즉 시대를 통틀어서 시대를 통틀어서 할 때 그냥 오버타임 하면 돼 I find television very educating find가 5형식일 때 찾다, 발견하다, 플러스, 뭐 추가된다고 생각하다 나는 생각한다 A가 매우 비하다고 대체? 5형식일 때 주어 동사 다음에 A, B, B자리의 형용사 어떻게 해석해? 해석공식 2페이지 5형식 참고해봐 나는 생각한다 TV가 매우 교육적이라고 educate가 교육하다인데 education이 명사 교육이고 educating, 교육적인 every time, 매번 어떤 매번? 누군가가 turn on the set TV 세트를 켜는 매번 즉, every time, each time은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냥 하면 돼 그렇지? each time, every time은 주어가 동사는 매번이니까 그냥 뭐뭐 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 세트를 켜는 매번 그렇지? 자, turn on이 켜다고 더 세트가 당연히 뭐가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 세트 이야기하기지 나는 간다 다른 방으로 다른 방 안으로 그리고 책을 읽는다 풍자적으로 얘기한 거지 TV 자체가 교육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TV를 틀면 그걸 안 보고 내가 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TV가 나를 공부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육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seeing that 여기 나오는데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접속사 기본적인 게 네 가지가 있잖아 because, as, since, for 이거 외에도 now, that, seeing that, in that 이렇게 있어 그렇지? 자, now, that에서 that이 또 생략이 돼 계속해 now 아니, now가 생략이 돼 seeing that도 되고 in that도 되고 그렇지? 근데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이 의미까지 가진다 어쨌든 자, 돈의 양이 involved involved가 동사가 아닌 이유가 뭐야? involved는 관련시키다 참여시키다 그렇지? 관련시키다 참여시키다인데 돈의 양이 관련시켰다 뭐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뭐야? pp 그러니까 관련되어진 돈의 양이 is huge 거대하다 크다 seeing that 큰 것을 보면 해도 되고 크기 때문에 it's not surprising 그것은 놀라운 게 아니다 뭐가? that 이하가 that부터 끝까지가 that이 진주어지 앞에 이시 가져오고 top selling beverages top으로 팔리는 뭐라 그러니깐 가장 잘 팔리는 음료들이 have 가지고 있다 that 라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다 뭐를? 광고 버젯스 예산들을 어떤 예산이냐 in excess of 내가 밑에 써놨지 뭐뭐를 초과하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그렇지 exceed가 동사야 뭐뭐를 넘다 초과하다 이거의 명사형이 d 빼고 ss야 그렇지 d 빼고 ss 아 ed 빼고 ss 이거고 xs 다음에 iv가 들어가면 지나친 그렇지 자 모든 진실들은 쉽다 투부정사 왼쪽에 형용사 나오는 거 어떻게 해서 뭐뭐 하기에 기억나지 모든 진실들은 쉽다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일단 그것들이 발견되면 요점은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중요한 점이잖아 요점 요점은 b2 첫 번째에선 뭐야 이거 까먹으면 진짜 b2 첫 번째에서 왼쪽에 3을 나올 때 뭐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미 뭐 가르켜? 당연히 모든 진실들 얘기하기지 자 once가 부사 뜻이 한 번과 전에라는 뜻이다 그래서 once upon a time이 옛날 옛적에 at once all at once 이거 다 알아야 돼 at once는 즉시 한 번에 once가 한 번이니까 all at once도 once 때문에 한 번에라는 뜻이 있고 갑자기가 있어 그렇지 at once는 뭐라고? 즉시 all at once는 모두가 한 번에 즉 갑자기 자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as soon as 같은 거야 또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대체 일단 그것들이 발견되면 이거에서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진리라는 거는 발견되면 쉽다 뭐 얘기야 자 365번부터는 특이한 형태의 접속사 나오는데 뭐 전혀 특이하지 않은데 뭐 가볼게 자 now that 앞에 배웠지 시험이 is over 끝났다 now that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너는 be eager to가 간절히 뭐뭐한다 뭐뭐하기를 열망하다 그렇지 eagerness가 그래서 어떤 열망 이거 너는 알아내기를 열망한다 be eager to가 뭐라고 뭐뭐하기를 열망하다 너는 find out 하기를 열망한다 뭐를 의주 동을 how will he 의 유 주어 디드 동사 그렇지 넌 알아내기를 원해 뭐를 얼마나 잘 네가 했는지를 뭐해서 시험해서 그리고 다음번에 그 다음 스트레스가 가득한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뭐해 시험에 그 시험에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begins 시작된다 그게 뭐냐 waiting 기다리는 거다 이제 over 뜻 뭐뭐 위에가 있잖아 뭐뭐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생뚱맞은 뜻이 끝이 난 여기서 그래서 the exam is over가 끝이 났다 그렇지 그 다음 무전할 때 over 말 끝나고 나서 over 이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끝이 난이 있고 말이 끝이 났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 다음 뭐뭐 하면서가 있고 let's have a talk over a beer 이야기 좀 하자 over a beer 맥주 한잔하면서 이 정도의 의미야 그렇지 뭐 때문에 정도가 있고 over and over again 다시가 있어 그러니까 again 반복해 주는 거 you can experience 너는 경험할 수 있다 뭐를 solar eclipse 이게 solar eclipse가 이제 뭐야 날이니까 일식이고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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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립스가 이건 월식이야 그렇지 달이 가려지는 거 solar eclipse는 일식 일식 뭐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뭐 해가 가려지는 거 그런 거야 경험할 수 있다 일식을 안전하게 provided 만약 만약 뭐뭐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if지 if 대신에 쓰이는 표현들이야 그렇지 if 대신에 쓰이는 표현들 provided providing supposing supposing in case once in case on condition 같은 걸 외울다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게 나오는 거 일단 만약 네가 사용하면 적절한 눈 보호를 protection이 보호인데 문맥적 뜻이 뭐겠니 보호장치 이 정도 되겠지 적절한 눈 보호장치를 이게 무슨 말이냐 solar eclipse를 보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안전한데 안전의 경험을 수 있는데 안전장피가 있어야지 안전장치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지 이거 다 적어라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나올 때는 이렇게 해요 provided providing supposing supposing in case once assuming uncondition provide providing provided providing supposing supposing in case once assuming in on condition dead 그렇지 이렇게 외우라고 외워봐 I thought 나는 그 건물을 생각했다 아니지 나는 생각했다 뭐라고 그 건물이 fail very cold 매우 춥게 느껴졌다고 왜 there were only worst there is there 라고 뭐야 있다 존재하다 과거니까 벽들만 있었다 in that 벽들만 있었다는 점에서 벽들만 있었기 때문에 in that 위에 나올 거야 그리고 문들과 decorations 벽들과 뭐야 문들과 문들만 있기 때문에 no decorations 장식이 없이 장식은 없고 문과 벽들만 있으니까 이건 뭐 사람 고문하는 데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인간의 정신은 treat a new idea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treat 다룬다 the way 몸이 다루는 대로 몸이 다루는 것처럼 그렇지 뭐뭐하는 대로 해도 되고 뭐뭐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몸이 다루는 것처럼 뭐를 이상한 단백질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을 거절한다 이 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휴먼 마인드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시 가리키는 건 뭐야 new idea 뭐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먼저 어떻게 한다 아 뭐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treat 뜻도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는데 명사 뜻이 특별한 것이다 대접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내가 쏠게 라는 표현을 영어는 잘 안 하긴 하지만 내가 쏠게 this is my treat 이거 내가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trick or treat 뭐 니네 이거 해봤나 모르겠다 할로윈 데이트 이상한 뭐 호박 이런 거 가면 같은 거 쓰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문 딱딱딱딱 열고 문 열면 trick or treat 이거지 직역을 하면 장난 당할래요 아니면 뭐 treat 과자 같은 거 줄래요 협박하는 거지 그렇지 말같이 나서야 하는 거지 자 동사 뜻은 대하다 다루다 여기다 치료하다 이거 명사형이 treat month 이거다 예전 exception 예외로 예외적으로 exception이 예외지 예외적으로 private information 개인 정보가 can be accessed 접근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다 들어가질 수 있다 in case that인데 that 상태에서 there is 있다 뭐가 공식적인 법적인 요청이 공식적 법적인 요청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그러니까 형용사가 두 개 이어질 때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요청이야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이고 그리고 end가 없어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는 첫 번째 형사를 그냥 부사로 해석해 부사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요청 이렇게 그렇지 정확한 거는 그냥 end 넣어서 해석하는 거 공식적이고 법적인 합법적인 요청 이 있는 케이스 경우에만 인 케이스가 아까 만약 뭐뭐라면 이거 했잖아 얘만 좀 볼게 만약 뭐뭐라면 범주 안에 들어가 근데 정확한 의미는 S가 경우에 케이스가 경우가 있으니까 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take an umbrella 우산 가져가 in case that it rains 비가 오는 경우에 비가 오면 가져가라는 얘기고 지금은 안 올 때도 in case that it rains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안 오더라도 두 개의 의미 다 가져가 만약 뭐뭐라면 이거 의미로 가져가고 그렇지 개인정보가 액세스될 수 있다 합법적이고 공시적인 요청이 있을 때 그렇지 있다면 이거 이거 액세스가 뭐뭐에 접근하다 접속하다 인데 속이라고 써갔네 접속이지 또 뭐뭐에 접근성을 가지다가 나는 우리 학원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즉 우리 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컴퓨터는 안장을 하는데 저런 키지 마라 나는 내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즉 컴퓨터를 로그인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삼성 들어가면 건물에 사원증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 2층 3층 같은 그러니까 나는 2층에 대한 접근성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야 2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FBI 영화 같은데 보면 기밀문서 같은 거 써있지 클래시파이 이거 써있지 않아 나는 이 파일을 볼 수 있다 이 파일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다고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다 무슨 말이야 병원에 거의 갈 수가 없다 거의 못 간다 뭐뭐의 접근성을 가지다가 뭐뭐를 볼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열어볼 수 있다 알겠지 들어갈 수 있다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안에 들어가든 내가 사용하든 보든 다 얘기하는 거야 뭐뭐를 접근하다가 알겠지 액세서블이 그래서 접근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3층 70 이게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닌데 한 번 나오면 뭐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구분이다 뭐냐면 노수널가 있고 노수널 당연히 뒤에 덴이 나와 왜 순얼가 비교급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덴이 나오면 노수널가 나오면 그냥 덴 앞에서 끊어 그래서 색칠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다 여기서 끊어서 덴 앞에까지가 그냥 뭐뭐 하자마자 그렇지 그러니까 노수너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헤드가 원래 피니쉬드 앞에 있던 건데 일로 튀어나온 거 알겠지 왠지 모르면 해석공식에서 도치된 주어를 찾아보면 나온다 가보자 도치된 주어 여기 페이지 있냐 도치된 주어 이쯤에 있는데 부정어구 부정어구 나오지 부정어구가 나오면 hardly never scarcely sam rarely little 나눠니 이런 거 나오면 B동사나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온다 have BP에선 have가 BPP에선 B가 조동사로 들어간다 그래서 노수널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헤드가 따라 나온 거다 그렇지 그래서 어디서 끊는다 덴 앞에서 끊어서 그냥 피아니스트가 끝내자마자 그의 공연을 덴 해석은 딱 없어 덴 앞에가 노수노가 나오면 그냥 뒤에 덴이 나온다 덴 앞에서 끝난다 거기까지 해석 뭐라고 뭐뭐 하자마자 그렇지 뭐뭐 하자마자 그 청중이 gave him a big hand gave a a big hand a에게 큰 박수를 보내다 박수갈치를 보내다 이거야 371번도 이거랑 같은 건데 주어 다음에 헤드 저기 PP에서 헤드 PP 중간에 hardly scarcely bury 뭐라고 hardly 덴이 아니고 왜 덴이 아니니 이건 비교 꿈이니까 덴이고 얘는 비교 꿈이 아니잖아 얘는 when이나 before가 나와 여기 앞에서 끊어 얘도 여기까지가 그냥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시작했다 이렇게 고생했다 1 1